안녕하세요 공매도 허용 소식에 관련 종목이 벌써부터 주라락하고 있다 2월 5일자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부분 허용 소식이 알려진 이틀날에 빠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HLB의 2월 5일자까지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월 4일에 2.94% 2월 5일에 마이너스 1.19%로 마감을 했습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는 0.89% 2월 4일에 빠졌지만 2월 5일에는 2.36%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 인프라 코어는 주주들이 온라인 게시판을 중심으로 9주, 99주, 999주 단위로 주식을 매수하는 일명 두인스톱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에만 이런 운동이 있는 게 아니라 두산 인프라 코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는 셀트스톱, LB는 LB스톱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두산 인프라 코어의 공매도 잔고와 잔액 비중이 950억원 4.98%로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은 2월 4일에 마이너스 1.73% 그리고 2월 5일에는 양봉이었다가 보합까지 내려왔는데요 분봉을 보면은 당 후반에 이렇게 굉장히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거 1분봉인데 이거 봉 하나가 마이너스 3.87%입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 항체 치유로제가 당국에서 정식 허가를 획득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전문가 자문회의인 최종점검위원회를 거쳐서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첫번째는 릴리꺼, 두번째는 리제네론꺼, 세번째가 셀트리온입니다 식약처에서 오후 2시에 레키로나주에 대한 허가를 내줬는데 그러면은 이 시간 이후로 실제 처방 및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셀트리온은 이미 10만명 분을 생산한 상태이고요 역시 이번에도 2차 중앙약심회랑 똑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중앙약심에서 OK 사인이 나오면은 허가까지 100% 확률로 OK가 나옵니다 분봉을 보면은 오후 2시에 허가가 났다고 했죠 여기 보면은 2시 2분에 고가를 한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기 1시 24분에 한번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리는 모습 허가가 최종적으로 나기 전에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애플카가 핫한데요 애플카 팀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플카는 자동차의 반도체 의돈조를 더 높일 것이다 우리가 기술시장은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했고 이제는 자동차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PC, 스마트폰, 자동차 전부 다 반도체가 들어가죠 그리고 플러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5천억 달러 수준인데 자동차 시장이 10조 달러 규모 그래서 여기에서 2%만 점유율을 차지하기만 해도 아이폰 사업과 똑같은 규모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수지 통합을 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겁니다 전체 다 애플 혼자서 만든다 이러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펄어비스도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라고 나왔었는데 펄어비스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까지 급등했는데 뉴스 기사도 함께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검은사마 콘솔, 포브스, MMORPG TOP10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고의 전투구현, 2월 4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리고 2월 5일에는 펄어비스, 섀도우 아레나, 영웅 이그리드란 특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2월 5일에 콘솔에서도 인정받는 K-게임, 콘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용 전자기기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4 이런 거 그래서 검은사마 콘솔은 온라인 게임을 우리는 보통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런데 콘솔로 옮긴 겁니다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콘솔 게임은 연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2021년에는 1조원대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왼쪽부터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5, 엑스박스 한국 닌텐도 유통을 맡은 것은 대원미디어라고 하네요 이러한 게임들은 남자들이 좋아하죠 재밌는 격언이 있는데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게임기 사도 되는지 허락을 받는 것보다 일단 지르고 나서 용서를 구하는 게 더 쉽다는 겁니다 오버헬에 지친 30, 40대가 콘솔 게임을 견눈질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 슈퍼마리오 했던 거 기억납니다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 그리고 게임보이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죠 포켓몬스터하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가 콘솔로 플랫폼을 확장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넥슨의 카트라이더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이런 것들도 콘솔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2021년 1월 11일에도 콘솔 게임의 시간이 온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 시장에 서울했던 국내 게임사들이 잇따라 신작을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한국의 콘솔 게임 시장 규모가 8,676억 원으로 추정이 됐는데 2021년에는 1조 원을 넘어간다고 하죠 국내 전체 게임 시장은 17조 원이니까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펄어비스가 2019년 검은사막의 콘솔 버전을 정식 출시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PC 게임이었던 것을 콘솔용으로 옮긴 겁니다 넥슨은 카트라이더를 PC랑 콘솔용 게임 둘 다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고요 넷마블은 세븐나이츠를 스위치 버전으로 2020년에 선보였었고요 그래서 펄어비스가 사상 최고가로 코스닥 10종 3위로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이 5조 원까지 올라갔고 콘솔 게임의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펄어비스의 게임도 좋은 평가를 받고 그리고 TGA에서 처음 공개가 된 다음에 3일 만에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 200만 원 이상 기록하는 등 관심이 큰 상황에서 또한 공매도 잔고가 많다라는 것도 알려졌었죠 그래서 게임스톱의 얘기가 나올 때 펄어비스도 같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승하면서 쇼커버링도 일어났겠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되는데요 1월 26일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하면 쇼커버링이라고 보면 되는데 1월 26일이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쇼커버링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공매도 잔고를 열어보면 되겠죠 1월 26일부터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6,8,5,9,4,4 앞자리가 깨졌습니다 3,7,2,9,2,7,2,4 해가지고 46만 주였던 게 24만 주로 절반 가까이 일주일 만에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쇼커버링의 물량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제2의 게임스톱 한국판 게임스톱은 펄어비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후보군들이 있었죠 셀트리온, HLB, 펄어비스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폭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것은 긍정적인 시장 상황과 출시된 게임이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던 펄어비스가 상승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펄어비스도 게임 관련주입니다 게임스톱이 급등할 때 게임스톱도 게임 주식이었고 펄어비스도 게임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마치 게임스톱과 비슷하게 게임스톱이다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게임스톱도 매장을 들여다보면 콘솔 게임이 필요한 것들을 파는 매장입니다 소매점인데요 콘솔 기기, 주변 기기 등을 팝니다 그리고 보면 프레이아운드라고 중고 게임도 팝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게임스톱이랑 펄어비스는 콘솔 게임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펄어비스는 그런 게임을 만드는 회사고 게임스톱은 그런 게임을 대중들에게 판매하는 소매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차기장 및 중국 판호 발급 기대감도 있어서 40만원대를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게임주를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팔자 행진 중인데 유독 게임주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뉴스 기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게임스톱의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